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이번주 월요일 임상 3상 성공위 발표하고 이번주 한주간 4천5백원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참 어려운 주식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희망을 놓지 않는건 이런 좋은 뉴스 때문이에요 저는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유효성 확인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 남아공 베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동물 효능시험 결과 바이러스 역과 감소 및 체중 감소 방어 효과 등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 이 변이를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알파는 영국발 변이 베타는 남아공 변이 델타는 인도발 변이 감마는 브라질 변이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알파 베타에 효과가 있는 걸 보면 델타 감마에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하죠 3상 농합 결과가 나오는 7월 초 7월 10일 전후가 되겠죠 그때 되면 인도발 변이 그 다음에 브라질 변이까지 같이 다 효과가 있으면 출하 현대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번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 인도 브라질 변이에 대해서도 동물 효능시험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최근 렉키로나의 글로벌 대규모 임성 3상 결과 발표에 이어 남아공 변이에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동물 효능시험을 통해 입증하게 됐다며 현재 전 세계에서 발견되고 있는 인도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 효능시험에서도 긍정적 결과 도출 시 제품 수출 협의나 해외 허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러분 오늘 밤 9시에 시간 되시면 같이 한번 보시죠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